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서론을 마치고 또 이제 오브비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이제 꿈틀꿈틀하고 2월달에 12조 정도가 대출이 되고 거래건수가 급독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제 동아일보 오늘 톱뉴스입니다. 이 기대심리이지 않습니까? 집값이 더 뛸 것이다. 집값이 더 뛸 것이다. 이게 이제 대살아난 비투연걸 되게 젊은 분들이 돈을 가장 많이 빌렸네요. 12조 정도 빌린 것 같습니다. 2분기에 4월 5월 6월에. 이게 기대심리이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 부채가 1896조 역대 최고 그런데 그 뭐 2분기에 12조 정도 늘어났으니까 정부가 지금 초비상 상태인 거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다시 동아일보인데 가장 큰 뉴스가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말 가계비씨 1896조 역대 최대치 계속 경신하지 않겠습니까?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나 전부가 다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아주 크게 보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제신문인 매일경제도 똑같습니다. 집값 전망 34개월 만에 최고.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겁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지금 이제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2분기에 12조 정도 이렇게 대출이 급증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들짝 놀래가지고 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계 대출에 대한 억제 조치들을 이제 긴급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네요. 이게 이제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일면 톱이고 다들 이제 어렵죠. 사는 것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 특정 그룹을 도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우체국 여러분들 보험까지 한 600억 정도 끌어다가 정부가 쓸 정도니까 이 나라 살림이 2년째 펑크가 났는데 국민의힘의 당정은 재정을 아껴서 20조 원을 취약계층에 지원하겠다. 취약계층에 지원하겠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40조 플러스 알파를 계속 빚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이 경쟁적으로 이제 정치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베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고스란히 납세자 세금 지금 세대나 다음 세대에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여러분들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 1980년부터 그리스의 최초의 사회장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정권이 몇 번 바뀌었지만 좌파 우파가 관계없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그냥 돈을 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딱 우리나라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명만 다르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 당명만 다르지 취약계층을 도와야 된다. 무슨 소외계층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을 그냥 끌어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럼 이제 돈을 누가 치료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생산계층이나 조금 능력한 사람들과 함께 계속 중과시회가 여러분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그냥 매일 관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미국도 여러분들 환경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 카멜라 해리스가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거기서도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물가통제 그러니까 이제 다소 진보적인 색자가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거의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정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금리를 낮춘다니 다시 영걸과 빚투자 2분기에 12조가 아니야 가계부채 14조 떼었냐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조승일보는 정말 우크라이나가 참 잘 싸우네요 이번에 정념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강과 연결된 세 개의 다리를 모두 다 끊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주목해야 볼 부분은 이제 오늘 후반부 강론 방송에서 다루겠지만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모두 다 2020년도 대선에서는 분명히 들어있었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문구들이 다 삭제가 됐네요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핵의 존재를 인정하고 군축에 응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은 핵이 없고 북한은 핵이 있는 거죠 그럼 핵이 지금 있는 사람 지금 기준으로 북한이 한 5만 배 내지 6만 배 정도 한국이 갖고 있는 화력보다 더 우세한 화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핵을 가지게 되면 절대적으로 군사균형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 후보 추대식이 지금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에 여기 보면 아주 영어 표현이 멋있네요 애프터 바이든 패스 이트 토치 투 해리스 햇불을 해리스에게 넘긴다 삶이란 것이 다음 세대에게 햇불을 넘긴다 이런 표현을 쓰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마 오바마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